우리 은준씨가... 우리 은준씨가... 레이보, 레이보구나 원래 은준씨 아니에요? 은준씨가... 은준씨가... 이거는... 가까워졌다 그러면은 은준씨가... 내 이름 부르면... 시짜를 부르면 조금 거짓감이 있고 좀... 불친할 때 부르고 존댓말도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어... 멀리서 친다? 저기... 아 이것도 또 사진 냈죠? 장놀이 나는 머리인데... 우리... 하지마고 랩을 없는 거 줄래?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누가 한국에서 오신 분이 고쳤다 누구 제가 했어요 근데 태연이가 메일을 안 보내봤어 지금까지는 몰랐대요 뭐래? 이메일을 보내봤는데 그치 당연히... 오 저것도 나름 세대인 차인거에요? 네 오, 이건 이거 레이보 박스